에그인엘 저는 에그인엘 먹을게요. 아무래도 안되겠어. 에그인엘 아 병아리 콩나물 에그 발견했다. 참박참박참박 오 맛있다. 고기도 있다. 에그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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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적이야. 빵 꾸데린이 좋아하는데 꾸데린이 있어. 내꺼에 에그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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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음식이랑 뭔가 딸기빈치 처음 먹어봐 딸기빈치 드셔보신대 에그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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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우리 조회수 이만 넘었더라 진짜 무서워 제발 그만해봤으면 좋겠어 에그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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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멈춰 에그인엘 아 진짜요? 에그인엘 에그인엘 잘 못하네 에그인엘 네 에그인엘 에그인엘 다 에그인엘 오늘은 뭐람? 돼지 쌍장 국밥? 뮤지컬 국수? 헐 오늘은 뭐람? 돼지 쌍장 국밥? 크래미 샐러드, I like 크래미! 오늘도 훔쳐 찍는 비주얼! 와 현물 칼국수도 맛있어 맨날! 5호급 칼국수 5호급 칼국수 와 맛있어 받았다 먹자 드세요 천뀡 버전 밖에서 치킨 정리도 나와 너무 짜증나 그치 제이홉 제이홉 되어있는 게 이게 맛있다고?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 무슨 맛인지 알아서 맛있는 것 같아. 오 이거 헐! 드라이? 안에 우수수 씻기는 식감이 좋아. 아 진짜 달다. 오 오 마이 갓! 짬뽕 두부찌개랑 무섬겹 카레라고 돼있어. 헐 슬퍼! 마지막 오늘의 점심이래. 국밥 현미밥 고를 수 있었는데 저는 현미밥이 아니라 닭고기. 근데 이거 닭고기라기보다 그냥 현미하고? 진짜 짬뽕 맛이네. 아 진짜? 맛있겠다. 오 대박 진짜 짬뽕 맛 나네? 그렇죠. 뜬 두부가 들어간 짬뽕이네. 오 맛있다. Мар 6화。 아 누论이 그렇게 많이 모아? 진짜獄있네 봐 맛있어서 하나 강he지야. dok- 리아조차 다가야 190도 10분 10분 엄청 libre 또 집중 Þ%&%&%&%&%&%&%&%%&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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춧가루 진짜야? 뭐 먹을거에요? 결정하려고 해요 오 오 오무라이스로 들어가게 어플 국가들 진짜 맛있겠다 근데 저 고추장 장떡이 별로였어 짠어 오무라이스로 먹어야겠어요 와우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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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집어넣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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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우리 마지막 만찬은 무엇이 될 것인가 고기 육수 전부빔밥 고기 육수를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없어 제주도에서 먹을 때 다 막혔어요 마지막 만찬이구만 과연 맛이 있을까 아 맛있다 그냥 설렁탕 같아 마지막 만찬이구만 이 느낌 음 뜨거워 머리 좀 더 뜨거워진다 두부빅 두부빅 두부 두부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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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까지 달콤한 근육 당장 읽어야지 나 이렇게 스윗한 짓 하지 말라고 녹아버리면 돼 귀여워 진짜 진짜 모양 감동이다 이건 있어야 돼 저건 콤피가 아니라 신나신다 맛있겠다 너무 예쁘게 생겼다 저거 먹을걸 한입 드릴게요 이게 뭐야? 여기에서 먹으면 이렇게 아쉬워 여기에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포장해서 이거 미쳐버린다 고고를 얻었어 예뻐 이거 되게 색깔이 예쁘다 오일보스 스윗 밀크 이게 뭐야 여기 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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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가지고 안녕 아니 아니 타자라고? 타자라고? 타자라고 먹는다고? 이거 먹였어요? 그럼 이거 맛을 먼저 봐봐 그러니까 가능이래 헐 너무 예뻐 헐 나 이거 내꺼야 나도 보라색 헐 아 맞네 오 내 스타일이야 그쵸? 헐 들어있었는데 아 이거 많이 없구나 아 진짜요? 저는 모르겠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가 행복할게요 죄송합니다 들어왔죠 돈 들어왔죠 돈 들어왔죠 아 내가 엘바였나 보네 팀 보다 보다 돈 들어왔어요 엘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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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타요 마지막 엘바야 어떡해 각상 모두의 마음이 풍족해졌어 역시 도운처리 어? 봤나요? 어? 봤나요? 어 냄새 너무 좋아 30% 무조건 다 근데 보면 30% 할인이에요? 아 이거 막 예쁘다 30%가 있었는데 인생이 모르겠네 네 영상입니다 사이요 안녕 안녕 우리 우정 영원히 아하하하하하 저도 같은 크리에이티브 전략팀에서 콘텐츠에서 배우로 출연했던 윤영호라고 하고요 철하수 플래그십스토어 북천에 있는 곳 다녀와가지고 영상 콘텐츠 기획하고 작업해서 워크플레이스에 업로드하는 작업도 진행했고요 배우분들이 출연해서 연기해주신 콘텐츠를 이제 편집하고 생각했을 때 아 진짜 이분들이 정말 긴쟁한 후보자들 사이에서 될 수 있었던 게 진짜 솔직함과 또 성실함에 겸손한 이런 것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했다 나 토닥토닥 셀프 토닥토닥 셀프 토닥토닥 안 돼 셀프 토닥토닥 셀프 토닥 이 셀프 토닥